독교로에게 성취되면 오면 오는 대로 반갑고 또 안 오면 끝이고 오는 사람 기다리는 것도 괴로움이고 또 가는 사람 붙잡는 것도 괴로움이고 그러니까 이 독교로에게 성취되면 오는 사람도 반가워야지 오는 사람도 반갑고 또 가면 가는갑다 오면 참 반갑다 그게 독교로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야 돼 그래야 남인데 불쌍하게 안 보이고 허전하게 안 보이고 설설하게 안 보이고 항상 낙대게 방에 혼자 하면서도 혼자 가고 방에 거듭하게 이게 잘 사는 거잖아 이게 잘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지위가 높아가지고 살 때는 그거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 가서 끝나면 자기 집에서 그야말로 설설히 시간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그 자리에 끝나면 정말 설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설설이 그런 얼굴은 남인데 안 보이려고 노력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독교로 성취하려고 자기가 정말 자기 지극한 신심을 한결같이 계속 불태 버리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이런 관세포사 이걸 자꾸 우리가 이걸 자꾸 지압을 시키면 비밀 우리 건강의 비밀이 이거 다 있습니다 여기를 자꾸 지압을 시키면 다시 지혜도 살아나고 또 우리가 죽어가던 뇌도 세포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 이거를 달가 없어질 때까지 자꾸 돌리세요 관세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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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래 그러면 자기가 이럴 때 하루에 드라이고 10년 20년 해보면 자기 나름대로 감히 잡혀요 아 이거다 또 믿음이 잡히고 신이 잡힌다고 자기 신이 잡힐 때까지 계속 이렇게 돌리고 달가 지도록 자꾸 돌리면 그러면 독교로 성취 돼요 자기 독교로 안 되는 것은 자기 신심 무적에서 안 되지 신심만 따라가면 안 될 수가 없다고 되게 돼있어 되게 돼있어요 독고 유의라 성취에는 자기 혼자이면서 자기 혼자가 아니고 자기 성찰 자기 제도에 자성부를 참고 정진분발심에서 한 세상이 다할 때까지 고독한 줄 모르고 허전한 줄 모르고 심심한 줄 모르고 나무 이미 탑을 서로 산 줄 모르고 항상 밝아있는 모습 항상 껴있는 마음 바다의 파도처럼 언제나 펄펄 살아있는 마음 생기가 넘치는 마음에서 이다나올 생기가 넘치는 마음에서 이다나올 생기가 넘치는 마음에서 이다나올 독고 유의라 성취에는 자기 혼자이면서 자기 혼자가 아니고 자기 성찰 자기 제도에 자성부를 참고 정진분발심에서 한 세상이 다할 때까지 고독한 줄 모르고 허전한 줄 모르고 또 심심한 줄 모르고 설설한 줄 모르고 이렇게 삼으면 잘 사잖아요 혼자이면서도 고독한 줄 모르고 설설한 줄 모르고 또 항상 자기 기분이 거나 환희스러운 기분이 거나 하고 그리고 방 안에 방에 있으면 방에 가득하고 도라에 가면 도래가 자기 가는 곳마다 환희스러운 기분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는 뭐 이런 낙은 없어 그죠? 이런 낙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어 상대로서 낙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상대로서는 자기 일 때 대통령이 돼도 그 자리가 끝이 나고 또 그러고 또 보좌가 돼도 끝이 나요 보좌가 되면 자기 몸이 이제 끝나요 그죠? 자기 몸이 늙고 병들어서 저런 밥을 좋은 음식을 봐도 먹지 못하고 좋은 걸 봐도 좋은 줄 모르고 그죠? 그죠? 촉삼면장 저런 돌담장 같이 내가 촉삼면장 책을 하나 쓴 거 있어요 또 우리 표정이 돌담장 같이 그죠? 그죠? 우리가 그때그때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그 간발심 그 느낌의 느낌이 풍요로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선사들은 그러니까 느낌이 풍요로워니까 그저 보는 것마다 시가 되고 보는 것마다 법문이 되고 보는 것마다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선사들은 시가 많고 그렇게 혼자 하면서도 그렇게 기쁘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돋권력이 성취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심한 줄 모르고 설사한 줄 모르고 항상 밝아있는 마음 항상 껴있는 마음 또 바다의 파도처럼 언제나 펄펄 살아있는 마음 생기가 넘치는 마음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러려면 이것이 달가 없어지도록 계속 계속 관점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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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제 송화두라고 그래요 송화두 송화두 그러는데 송화두가 자기 일생대로 자기가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차들어 그러면 이 송화두 관점보소 관점보다는 이 생각이 보통 우리는 보약만 먹으면 건강하다지만 보약보다 더 건강한 것은 신심이에요 신심이 여러분, 주우실 때 건강력 잃고 자면 그게 바로 보약이에요 그렇죠 일어나서도 그런 건강형 잃고 잃으면 그게 바로 보약이라 좋은 생각이 보약보다 더 좋은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즉한 신심은 바로 보약이에요. 보약이라고. 보약은 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신심은 몸에 안 맞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신심 이상 보약 이상 더 좋은 보약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는 꼭 그런 기억을 잃고 자고 그러면 항상 독고 유일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대인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인관계의 제일 좋은 선물은 갑분한 표정 생기는 표정 또 건강한 표정. 그게 돈을 좀 주는 것보다 돈보다 더 좋은 표정. 우리가 대인관계의 표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표정이 띵해서 그렇게 가져가면서도 욕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남의 밝은 표정 항상 뭐라고 하고 있는 일꾼의 표정을 보여줬다. 그러려면 독고 유일하게 되어야 됩니다. 되면 항상 밝은 표정 항상 생기 있는 표정 항상 환희스러운 표정 그런 표정을 상밖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밝은 표정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잖아요. 그 사람 띵한 표정 보면 종일 봐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표정이 무슨 선물보단도 밝은 표정 가뿐한 표정을 주는 것이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려면 독고 유일하게 안 되고는 그래요. 독고 유일하게 실력이 없이는 그런 표정을 줄 수 없다고.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독고 유일하게 100세 시대가 100세가 좋으면서도 저는 100세에 대해서 많은 고뇌를 합니다. 이 100세가 정말 독고 유일하게 되면 안 되는 사람은 그 100세가 남북에 쓸쓸해 보이고 고독해 보이고 또 불쌍해 보이고 그런 얼굴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경로당 저련된 데는 대들이면 안 가리지 않았다. 그거 가서 같이 가고 늦게 화토나 치고 앉았으면 그 시간이 안 갑잖아요. 또 60이 넘어가서 춤이나 배우고 그 춤배가 맑아요. 그렇죠? 맑아요. 오늘 이런 법당에 와서 이렇게 조용. 이게 좋지. 그리고 또 경로당에다가 같이 늙은 표정 같이 앉았으면 남북에 참 불쌍해 보이고 설쌍해 보이고 따분해 보입니다. 어쨌든 남북에 따분한 얼굴이 안 되더라도 노려야 돼요. 뭔가 하고 있는 일꾼의 얼굴로 보여야 된다고. 그게 그러려면 역시 자기의 신심의 아이고는 될 수 없습니다. 신심을. 그래 관세음보다 이걸 내가 송화도로 그래요. 이 송화도를 계속 그래가 해야 돼요. 하여튼 이게 자기가 발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로가 될 때까지 내가 아마 해야 되겠다. 원을 써야 돼요. 우리가 발언이 있어야 돼요. 발언은 마치 자식 없는 사람이 자식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낙이라. 우리 스님들 초래가서 발언이 없는 낙이 없는 사람은 뭔가 그 얼굴 표정이 심심해 보여요. 허전해 보여요. 그 발언이 있어요. 우리 경쟁을 보시면 10대 발언은 참 발언이잖아요. 아미타버는 16가지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언인데 그 발언 가운데 그 발언이 바로 낙을 말하면 자식 없는 사람이 자식을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낙이 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낙이 있어야 돼요. 그런 낙이 있는 사람은 벌써 얼굴에 생기가 더 온다고. 그런 거래가 달라. 가뿐해. 그러니까 관세용 송화두. 송화두를 꼭 하세요. 꼭 하시고. 그러면 내 표정이 남이 있는데 생기는 표정 가뿐한 표정 항상 미소 짓는 표정 그런 표정을 상반하게 섬을 할 수 있는 내가 된다고. 그러고 내가 하루 종일 있어서도 심심한 줄 모르고 고독한 줄 모르고 허전한 줄 모르고 오면 반갑고 가면 끝이고. 그게 바로 부처님 법이에요. 부처님 법도 사야 되고. 그러면 백세도 거뜬하게 잘 사는 백세자가 됩니다. 만약에 그런 준비하는 백세는 너무 천스러워 보여요. 불쌍해 보인다. 그러면 그런 백세가 되면 큰아지 집에 가도 짐이 되고 잔아지 집에 가도 짐이 되고. 국가에도 짐이나 골치 아파. 국가에도 골치 아파. 이 백세가 정말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으면 나도 남인데 천스러운 그런 불쌍한 얼굴이 안 되려고 나도 내 나름대로 일생을 노력합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2시 반에 내가 일어나서 하루 종일 정진합니다. 그러면 내 나이에 자식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족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단 남인데 가뿐한 표정. 항상 허전한 얼굴. 쓸쓸한 얼굴. 뭔가 고독한 얼굴. 그런 얼굴이 안 되게 하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돼요. 그만큼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심한 처음 불태 버리심. 처음 신심히 천년말년 가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면 백세도. 오늘 지금 백세보다 앞으로는 이제 백삼십을 산답니다. 백삼십을 산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요. 지금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 그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그 동반자는 바로 독고유약의 동반자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도 내가 무시를 안 다하고 어디로 가도 불상에 안 보이고 어디로 가도 일꾼으로 보인다. 그렇죠. 일꾼으로 보이고 얼굴이 돼야지. 그것도 타락한 얼굴을 보이면 정말 실패자예요. 그렇죠. 같은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여기 오다 보니까 같은 사람인데 벌써 술을 취해가지고. 길까지 술을 취해가지고. 그거 막 한 대 누받자고. 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같은 사람인데 이런 신심이 없고 부처의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락이 다음 생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가요. 또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하면 수의 왕생자가 돼야 됩니다. 수의 왕생. 수의 왕생자가 되려면 수의 왕생이 있고 수업수생이 있는 겁니다. 수의 왕생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 이제 독구의 왕이 되면 독구의 당처가 바로 자기 안식처가 되고 자기 신앙처가 되고 자기 의지처가 되고 자기 낙처가 되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돈 한 푼 안 들고 신앙처가 되고 낙처가 되고 또 항상 건강하게 사는 내가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밖으로 즐기는 절기에서 그 시간을 보내려면 아마 한 시간 두 시간 보내려면 내가 여기 주먹구인데 안 가봤지만 한 서너스러워 300만 원 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술 한 잔 가지고 한 서너스러워 기쁘게 놀려면 적어도 한 300만 원 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 돈 한 푼 안 들고.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이런 경제적은 없어. 그리고 또 신심에 취하면 신심에 젖어지면 건강이 남보다 좋아요. 항상 밥을 먹어도 맛나게 먹고 잠을 자도 맛나게 자고 우리가 잘 자고 잘 먹고 소화 잘하고. 그리고 또 바빠야 되고 바빠야 되고. 내라는 존재가 항상 잘 먹고 잘 자고 바쁘고 또 내라는 존재가 쓰여야 되고. 내라는 존재가 안 쓰이면 그건 막을 내려야 돼. 그렇죠. 쓰여야 돼. 바빠야 돼. 바빠야 돼. 나는 내 자랑 같지만 새벽에는 5분을 가주는 게 다 턴다고. 5분이 그래 아깝더라고. 5분이 아까워. 그래 기쁘게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 잘 산다. 밖으로 재산을 많이 모아가 잘 산다. 그거는 무상, 재행 무상, 변화 무상에 따라가 결국은 없어져. 또 어떤 지휘관 어포가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 그건 또 끝이 나.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자기 몸이 망가진다고. 그러니까 밖으로 저런 축적이 된 낙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아까는 손자가 20년 돼도 그거는 한 손자가 부모 사이에 안내하는 업소에 설쓸이라. 설쓸이라. 그리고 설쓸이가 안 되려면 자기 준비가 잘해야 돼. 자기 준비가 잘해야 돼. 이제 그러면 송화도 성격을 짧은 시간에 정해야 돼. 이제 우리 낙이 송화도 낙이 있고 이거는 이제 송화도 우리 출근할 때 보면 참선자, 어단동루, 연불자, 삼매현전, 강경자, 해안통도 그 출근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단동루하고 연불자, 삼매현전하고 그 차이가 뭐냐. 이제 어단동루는 이제 좀 차원이 달라요. 의심이 의심차게 돼야 돼. 첫째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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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차게 돼야 돼. 내가 한 5년 전에 여기 와서 하는데 그때 한 5년 전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해보니까 나는 누가 그래 참선, 어단동루으로 참선자가 있나. 나는 아저씨야 믿질 안 했다. 없다 했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진행자가 그때 그 진행자가 정원일기 20년 진행자라. 자유로서는 진행으로서는 A급이라. 그러니까 나하고 그래 묻는다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결론에 가서는 어떤 질문이냐면 신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을 스님이 해 주이소. 그러니까 감나선과 그 송화도선과 차이점, 그 성격에 대해서 정의를 해달라는 질문이라. 그러니까 나도 또 때나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딱 따닌다. 서울시가 지금 하루에 춤을 추면 몇 번 춥니까? 또 답을 못해. 서울서가 지금 어디로 누워있습니까? 또 답을 못해. 서울시가 앉아있습니까? 서가있습니까? 또 답을 못해. 뭐 얼굴이 밝게 하면 당황해. 당황한다고. 이제 거기서 답할 수 있는 그 지혜가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에요. 성격이. 이해해야 되죠? 거기서 답할 수 있는. 바로 참선자가 되면 또 참선에 지혜가 있는 선지가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그래 답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것 아니고 들어서 되는 것 아니고 책을 몇 수만 권 봐도 답이 안 나와. 자기 실력이 있어야 돼. 답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바로 답이 나와요. 바로 나온다. 그리고 불교 공부가 이래 좋아요. 그죠? 그 답하면 자기가 후로 날아갈지. 그죠? 답을 못하면 몸이 쪼그러지고 기분이 그런 것 같이 무겁지만 답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는 그래도 여기 답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냐. 난 사실 그랬다고. 누가 있겠냐. 그러고 막 늘어가 버렸다. 늘어가는데 너무 놀랐다고. 이외로 탁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고신데 교수라. 교수인데 탁 답을 오더라. 어떻게 해. 놀랬다고. 나는 뭐 검색이나 이런 데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딱 했는데 탁 오니까 어떻게 해. 반가본지 답을 하고 그래가 또 쫓았다. 어땠냐. 검정상 까마귀가 지금 어딨냐 가요. 답을 못해. 가. 그래. 그래. 일주일 몇 대가 또 답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연대가 만약 자기도 텔레비전 튼다고 트니까 딱 나오거든요. 그때가 중계되어 있는 거라. 중계되어 딱 터이게 나오고 돼. 그래. 그런데 그분이 이제 지금 그때는 부교수인데 이제 정식 교수가 돼가 아리 인사 왔더라고요. 5년간 나누다가. 이제는 그 해야만 나하고 둘도 없는 그런 스승상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5천만 국민의 한 사람이 다 있더라고. 나는 한 사람도 바르지 않았는데. 자기도 열심히 공부를 한답니다. 그게 이제 내가 검정상에 누워 있느냐. 검정상에 안 되느냐. 검정상에 보게 또 안에 있느냐. 서냐. 그런 질문하면 평소에 나는 검생으로서 답할 수 없다 했는데. 또 이외로 있어요. 있고 그런데. 그런데 이게 간나선의 어단동로입니다. 간나선. 그건 의심이 꽉 차야 돼. 의심이 꽉 차면 그 의심에 대해서 그야말로. 내가, 내가, 내가 하면 골똘히 하면 대답이 나와요. 그건 대부분 나오게 돼 있다고. 그거를 이제 간나선의 어단동로라고 해요. 그 어단동로가 되면 그저 기분이 거나한 거라.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한잔 마시고 기분이 거나한. 항상 기분에 거나한 기분에 처해 있는 거라. 그러면 검정자가 돼야 돼요. 검정상 돼. 그러면 그 의심이 되면 거저 탓하지 않고 어떤 그런 자기가 혼자서 긍정상 돼. 긍정상은 뭐 같으냐. 밥이 되면 되는 대로. 짊은 대로. 밥이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차우면 차운 대로. 따스면 다운 대로. 거저 받아들인 거라. 그 받아들인 그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어. 그저 와 이러나 지적을 안 해. 지적이 없어. 그저 받아들여. 그게 잘 사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고부지라도 그 지적보담도 받아들여야 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세상이 편다고. 왜 짬나. 왜 싱겁냐. 지적하면 사와야 돼. 그저. 우리가 독고유자자가 되고 어단동로자가 되면 그런 사상가가 돼요. 받아들여. 차우면 차운대로. 따스면 따신 대로.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때그때 적응이 돼. 지적이 아닌 대로 적응자가 되는 거라. 이런 공부는 우리 이 시간이 아니면 없어. 그렇죠. 대학교 논파고 발파고 가도 대학교 가도 이런 공부는 못 들어. 이런 강의는 없다고. 그거를 이제 어단동로라. 어단동로. 그건 가나선. 가나선의 차원이고. 이제 송화도 차원은 의심이 없어. 신앙적으로 관세 보사. 관세 보사. 관세 보사. 관세 보사. 이게 이래 올하면 이게 또 시신한 화두가 돼요. 이게 언젠가는 자기가 관세 보사. 이게 뭔가 의심이 된다고. 이것도 올해 하면 처음에는 신앙이지만은 내장은 가나선으로 어단동로자가 돼요. 그리고 위선 쉬운 거. 위선 처음부터 화두라든지 화두가 자기에게 의심차게 되면 차에 시동 걸리면 다 있는데 안 걸려요. 걸린 사람은 대한민국 5천만이라도 걸린 사람 하나 나올 거 말이에요. 안 걸려요. 걸리면 되는 거야. 시동 걸릴 거야. 차는 시동 걸리면 가잖아요. 안 걸려요. 의심이 딱 의심차게 되면 대반 되지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위선 의심차게 안 되는 사람 앞에 화두해라 하는 그건 지도방법이 좀 늦다 싶어요. 그래서 나는 송화도. 송화도 관세 보사. 이거는 그저 영부로 그러면 또 너무 낮춰보고 너무 무시하겠다는 송화도는 격을 높였다고. 높여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런 의심하고 관계없이. 신앙적으로 관세 보사. 관세 보사. 관세 보사. 이게 달가 찌도록 이래 이래 하면. 그럼 이를 이래 하면 어디서 제일 편안하나. 지금 내일 오는 보사. 오는 사람 내일 하는데. 건강이 피로가 안 사입니다. 내가 새벽에서 와도 내가 피로인지 모르잖아요. 보통 이런 준비가 없으면 요거는 지금 피로가 안 돼. 그럼 어디서 피워가 안 하면. 화장실에 가고 소비자분은 알아보고. 피로 소비자가 없어요. 피로 소비. 그것도 하루 이틀 해가 그런 게 아니고. 저도 1년, 2년, 3년 하면. 첫째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요거 자꾸. 아까 건강의 비밀이 우리 요거 다 떨어져요. 요거 자꾸 지압을 시켜주면. 그런 건강의 유지가 돼요. 남다른 건강의 유지가 돼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밥을 만나게 먹고. 누구보다도 잠을 잤면 만나게 자겠다고. 누구보다도 항상 가뿐한 표정. 항상 생기 있는 표정. 첫째. 항상 그런 내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술집에 가려면 300만 원 없어야 되는데. 이건 한 푼 드는 것도 아니고. 한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꼭 하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그러면 간화선과 송화도 차이점. 이해되죠. 정리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게 내자는 송화도 오래 하다 보면 간화선자가 돼요. 된다고. 그렇다는.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건 또 수위왕생자가 돼야 됩니다. 수위왕생. 수위왕생은 수위왕생하고 수업소생하고 차이가 너무 차이가 큽니다. 수위왕생은 절대 숨이 떨어질 때 여기서 떨어져요. 여기서 떨어지면 천상이 태어나고 여기서 떨어지면 다음 아라한가로 가는 거라. 아라한가로 보면 쉽게 말하면 다음 생에도 또 공부자가 돼요. 또 공부자. 그런 사람 다음 생에 화두 선방에 가면 바로 앉으면 바로 화두가 의단동로호자가 되는 거라. 의심이 확. 그냥 그저 화두맛둥 화두에 대해서 이 설명하려면 저거 다 몇 시간 해야 되는지 짧아져야 되지만 화두자가 돼요. 그런 다음 좋은 거를 받는 그 과를 아라한가라 그래요. 여기 숨이 떨어지고 여기 숨이 떨어지면 천상이 태어나고 여기 떨어지면 아라한가 그런 과라. 이런 또 심장에서 떨어지면 다음 사람 받고 또 사람 받고. 이런 죽음은 첫째 죽음 표정이 달라요. 이런 이불을 써도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자는 잠에. 자는 잠에 깨끗하게. 또 죽음에 대한 고통이 없어. 또 죽음에 대한 상체도 없고. 아쉬움이 있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집착이 있다든지 없고. 거기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간다. 가뿐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표정이 그런 분은 숨이 떨어져도 피부가 안 변해요. 물론 오래도 변하지만 며칠 더 와도 살아있는 표정 그대로. 그대로 피부가 깨끗하게 냄새가 난다든지 무섭다든지 징그럽다든지 그렇게 점이 없어. 없고 거절 자는 거절 할매 자는 것 같다. 그런 표정은. 그렇게 숨을 가뿐하게. 그게 수의왕사예요. 그리고 또 다음 생도 자기 뜻대로 되고. 자기가 과보 바꾸고 싶은 대로 되는 거라.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고. 아랑곳도 태어날 수 있고. 다시 또 사람 몸으로 태어날 수 있고. 다음 생도 또 좋은 과보라. 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너무 가족들이 보기에도 체민해져서 산다고. 무섭다든지 징그럽다든지 똥을 산다든지 여기서 자꾸 굴러갔다 온다든지 이런 거 아니고 거절 살 가버려요. 살 가버려요. 우리 스님 같은 어른은 그런 시봉이 다리를 만져도 숨이 간 줄 몰랐다. 그런데 그런 신심은 대한민국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 그렇게 가득하게. 만져도 돌아가시는 모르겠다는 얼마나 잘 갔을 거죠. 만져도. 그런 거를 이제 수의왕사이라고 해요. 우리가 수의왕사자로 발언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 과연 가야 되죠. 꼭 해야 되죠. 이거 준비 안 하면 그 사람은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준비하는 사람은 한마디나 무시해요. 철딱 없이 사는 거라. 그건 철딱 없이 사는 거라. 절대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수의왕사이라고 해요. 수의왕사. 그리고 수의왕사. 그런 발언을 하면서 살면 그 발언의 낙이 아까는 자식 없는 사람이 자식을 키우는 건 낙과 같다. 그러면 되잖아요. 또 재산 없는 사람은 재산을 못 낙과 같다. 그게 낙이 돼요. 거짓 필요하다든지 된 게 아니고 그 발언에 의해서 자기 24시간을 보내면 잠 잘 거면 딱 자고 이사를 안 자고 그게 낙이 된다고 그 낙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드는 것도 아니고 낙되게 낙되게. 돈 한 번 안 들고 낙되게 낙되게 사는 건 우리 부처님 부가 밖은 없어. 부처님 부가 만난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의 수업수생은 반대요. 수업수생은 안 되려고 아예 그거는 안 돼요. 수의왕생은 그렇게 이런 입을 안 흐뜨려 지고 그래서 살 푸네요. 그런 사람은 오색 찬란 빛이 자기 앞에 강림이 된대요. 그 빛에 취해가지고 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환희스럽대요. 환희스러우면 쫙 나가버려요. 그건 수의왕생. 그래서 자기가 나는 아깝다. 내가 와줘야나.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공포가 심하냐면 저 양산에 가면 비군의 스님이 임자 없는 시신을 1,500굴을 만났어요. 대단한 부여. 지금 뭐 그 여사 대리사 여사보다 누가 아니라 시신 없는 그 임자 없는 시신 불산 시신은 1,500굴을 자기 손으로 자 뭐 염해가지고 또 재해주고 그런 비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군인데 그래 숨을 모으면서 이래 스님이 부른대요. 그럼 가면 스님이 5일만 더 살게달래요. 한 5일만 더 살게달래요. 우리가 그런 불쌍한 죽을때라도 그래 불쌍해 죽어도 안돼요. 좀 당단하고 어저하니.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남자는 대체로 받아들인 사람도 열이 하나 있더라요. 남자는 죽음이 돼서 조용히 받아들인 사람이 있죠. 주로 여자들 보살. 그러면서도 자식 걱정하더라요. 그리고 엄마가 마음이 위대해요. 그러면서도 자식 걱정하더라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라. 엄마의 마음도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5일만 더 살게달래요. 그게 이제 수업수생의 의비에요. 의비에서 있어요. 그라고 또 부처님 법을 모르니까. 그래 그래 태연하게 조용히 받아요. 수업수생은 반대요. 수업수생은 숨이 발끝에서 떨어져요. 발끝 끝에 떨어지고 홍운에서 떨어져요. 홍운에서 떨어지면 이 고통은 여기서 착 굴러갔다가 또 왔다가 이 넓은 방에 왔다가 갔다가 굴러고 또 숨이 안 떨어져요. 또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한 달로 가는 걸 내가 봤다고. 교장인데. 고등학교 교장이면 지금 우리가 이랬잖아요. 그런 점도 한 달로 그 숨이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그 딸이 어저께 또 낸 대화가 울잖아요. 뭐 끝이 나야 되겠는데. 끝이 나죠. 안 나고. 그게 이제 수업수생이 나요. 그러면 그러면 고통이 많고 또 오줌동을 사고. 그러다가 이제 숨이 떨어지면 피부가 바로 막 바로 시커메요. 냄새가 누단히 냄새가 나고 누단히 징그럽고 무섭고 냄새가 나고. 자기 가족이라도 막 냄새 때문에 또 자기 가족이라도 징그럽고 무섭고 몸보는 거라 자기 아버지라도 몸보는 거라 그런 죽음은 바로 바로 지옥이라 그렇죠. 바로 또 축생이야 바로 축생이야 그 죽음 보면 우리 스님들은 조사열반 조사열반은 내가 이렇게 법문하다가 이제 시안수 탁 짓고 숨 살고도 이게 조사예요. 조사하면 되면 되나 원을 써야 돼. 죽는 사람이 시안수 지을 정도면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서 이거. 한 손 탁 짓고 숨 살고도 이게 조사예요. 우리가 조사열반자가 돼야 돼. 나도 이래 하지만 내 죽음이 어떨지 제일 걱정이라. 이래도 왜 될지 그렇죠. 전생 과부가 넘으면 또 받아야 될까. 그래서 나도 수위 발언을 왕생 발언을 매일 압니다. 매일 수위 왕생. 수위 왕생 되어야 돼. 그리고 또 수업 수생의 죽음은 떨어지면 아까 마치 시커멓고 무섭고 징그럽고 또 고통이 한 달 두 달 끄고 병원에 20년에서 누워 있는 사람이잖아요. 20년, 20년, 30년, 그런 거는 다 고통이 과부가 심해. 우리가 그런 거저 자는 자면 간단하게 끝이 나야 다음 생도 좋지. 그래 그러면 우리는 다음 생도 절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하면 그 신심이 바로 낙이 된다. 그 낙이 바로 자식 없는 사람이 자석 키우는 낙과 같다. 그러면 되잖아요. 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낙과 같애. 그래 그런 시심인 사람은 벌써 표정과 거롱거리가 생각이 달라. 우리 그런 거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절대 우리는 수위 독고유일학자가 돼야 되고 또 수위 왕생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떤 긍정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경을 아직 아직 후진국 생각을 가했다고. 긍정, 자기 직분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돼요. 자기 직분에 긍지를 안 가져요. 거저 장군은 하나인데 대한민국 부모는 참 장군 되라. 장군 되라. 그래 애가 콜이 터지는 거라. 그래 서대도 박아 자살도 하잖아요. 그런 교육은 그게 바로 후진 교육이라고. 그리고 자기 직분에 농민은 농민들로 긍지. 자기 직분에 긍지. 또 기술자는 기술자도 긍지. 청소부는 청소부는 긍지. 기사는 기사도 자기 직분에 긍지가 돼요. 그런데 꼭 판검사를 해야 판검사인데 모두 그거 취했다. 그런 교육. 그게 바로 촌스러운 사상이래요. 후진국 사상. 우리도 후진국 사상을 벗어나야 돼요. 나 군에 있을 때 외국 사람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밖에서 뭐 해도 내 빼드칠하다 왔다. 또 내 청소하다 왔다. 막 끝이 없어요. 절대 거기에 대해서 긍지가 있지. 자기의 어떤 열등신을 안 가져야 되더라.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이 되려면 이 물질만 선진국이 되고 우리 생강도 사고선진도 따라가야 됩니다. 사고선진이 돼야 진짜 선진국이지. 돈 좀 더 했다고 그건 선진국이 아니라 그건 촌놈상이래. 그건 촌상이래. 그리고 우리는 아까 다시 정리하면 독고유적자가 돼야 되고. 또 수입이 왕생되고 또 사고의 선진자가 돼야 되고. 사고의 선진자가 그래. 그런데 오늘 그전에는 회장님이 또 청하면 내가 사실 안 왔습니다. 지금 뭐 내가 부산사 또 내 나이에 온다는 것도 주책스럽고. 그래 거절했는데 딱 지지사 만나니까 거절을 못하였더라고요. 만나기로 왔습니다. 그래 또 이렇게 오니까 또 이 부산사 많이 발전되고 또 신도평가 될까 또 인연입니다.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송화도 앉아도 관세음보살 서도 관세음보살 걸어가도 관세음보살 나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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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사미 파풍 안 지나서나 계속 계속 관세음보살 모시는 즉한 신심이 끊어지지 않는 위실력을 두고 연불자 산매 현전 송화도 산매 현전이라 합니다. 우리 다 나물이 타붕 우리가 여기 관점에서 항상 껴있는 생각이 되고 껴있는 마음이 되고 또 밝아있는 마음이 되고 또 우리 마음이 파도처럼 팔팔 살아있는 마음이 돼요 그러면 마음이 살아있으면 천자가 살아있는 거죠 마음이 죽으면 천자가 죽고 마음이 살아있으면 천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이상 더 고마운 마음은 없잖아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섬겨야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안 섬겨야지 누가 섬겨야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섬기면 자기 천하라 우리 자기 천하가 되어있으면 그래서 선물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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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